먼저 어떤 그립이라든지 볼의 위치는 여러분들 그냥 롱아이언이랑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체의 길이도 그렇고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셋업을 했을 때도 이거는 짧은 클럽이 아니에요. 유틸리티가 아무리 짧게 나온다고 해도 보통 7번 아이언보다도 다 7번 6번보다도 여성분들도 7번 6번보다도 다 위에 클럽이기 때문에 볼의 위치는 롱아이언을 친다라는 가정하에 셋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공 치실 때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원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을 멀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을 치시다 보면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잡히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잡으시지는 않을 건데 몸이 이렇게 한번 꽉 잡히는 느낌이 있고 제가 또 한 번은 클럽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쭉 밀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미는 느낌으로만 공을 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임팩트가 들어갈 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클럽이 쑥 지나가줘야지만 헤드 스피드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롱아이언을 잘 못 치시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구매를 하셔서 내가 유틸리티를 잘 쳐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이렇게 한번 딱 잡히다 보면 롱아이언이나 아니면 유틸리티나 둘 다 클럽이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미스샷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유틸리티는 이 바닥이 되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손바닥이 이렇게 높게 되면 상당히 좀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이언은 맥스윙 올라갔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도 공을 치지만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채가 빠져나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뒷땅을 치시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을 정확하게 내가 가격을 하지 않아도 뒤에서부터 클럽이 원만하게 그냥 빠져나가도 공은 충분히 다 충분히 멀리 보낼 수가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실 때는 아 내가 뒷땅을 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부러 오히려 자신 있게 뒷땅을 치시는 게 유틸리티는 더 멀리 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아마추어들은 이 유틸리티를 잡으면 아이온처럼 뭔가 찍어 쳐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을 느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음벌로 쳐야지 공이 세게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헤드 생김새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이 레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한 동작이에요. 이게 아이온을 치는 레깅이랑 사실 유틸리티랑 치는 레깅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이온을 치실 때는 셋업이 돼가지고 우리 숏아이온을 칠 때는 얼리콕을 하고 코킹을 가파르게 해서 다운스윙 때 몸쪽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채를 로프트가 많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찍는 경우들이 있지만 스윙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레깅 자체는 완만하게 백스윙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치실 때 보면 유틸리티도 손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많이 드는 분들은 절대 비거리를 낼 수가 없고 사실 클럽 피드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컨택도 좀 커팅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주제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레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밀고 당기는 레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주제가. 왜냐하면 스윙을 하실 때 꺾고 끌고 와서 놓는 레깅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거는 우리가 레깅을 할 때도 제 오른손을 한번 봐보세요. 오른손을 쭉 밀었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면 몸을 써서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럽을 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막혀있는 느낌. 지금도 제가 계속 경직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의외로 초보자분들이 유틸리티를 잘 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밀고 당기는 느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치 선생님들이 그냥 뻗고 미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시냐면 상당히 잘 가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팔을 제가 지금 뻗고 있잖아요. 팔을.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스윙을 좀 잘 마스터하시고 체중의 이동이라든지 몸의 회전 같은 걸 가져가시다 보면 과하게 손목을 많이 꺾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티를 칠 때는 공을 좀 풀려도 되고 공이 맞추기 쉽게 설계가 된 클럽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술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유틸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진짜 엄청난 기술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사실은 큰 이게 이슈가 없는 게 클럽 자체가 조금 편안하게 맞게끔 설계가 된 클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클럽을 낮게 아니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밀고 당기는 느낌이 꼭 나오셔야 돼요. 스윙을 할 때 제가 보여드리면 엄청 꺾고 해서 피니쉬 동작이 이렇게 막히면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코스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클럽이 얼만큼 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도 헤드 스피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방향성도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스윙을 크게 가져가진 않지만은 낮고 길게 밀어주면서 당기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처럼 밀어주는 느낌으로 그냥 유틸을 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유틸은 사실 3번 유틸이고 이거는 18도거든요. 근데 28도를 가지고 정말 낮고 길게 당기는 레깅을 좀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스윙을 크게 가지 않더라도 임팩트는 힘 전달을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내가 100% 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가볍게 쳐도 난 멀리 칠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그냥 쭉 밀고 당기는 느낌으로 그냥 클럽만 타겟 쪽으로 그냥 밀어준다는 느낌만 나오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유틸리티를 잘 치려면 밀당을 잘해요. 밀당을 잘해야 돼요. 이게 채가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밀어주고 당기는 걸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데 너무 가파르고 끌고 들어와서 놓는 느낌이 되다 보면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풀스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낮고 길게 몸 쪽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끌고 들어와서 깊게 가지고 들어오셔도 결국엔 공을 칠 땐 손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럽이 보내주고 당겨졌을 때가 오히려 레깅의 동작은 조금 더 길게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백스윙 올라갔다가 많이 끌고 들어와서 내가 유티를 좀 정확하게 잘 찍어쳐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풀어질 수밖에 없는 캐스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낮고 길게 밀어주게 되면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운스윙 때도 몸이 연결이 될 때도 몸 쪽으로 회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턴이 만들어져야지만 조금 당겨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도 손의 움직임이나 클럽도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공을 칠 때 제가 한 손으로 공을 친다고 하면 잘 보세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한 손으로 공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이렇게 왔다가 당겨서 공을 치세요. 이렇게. 맞아요. 이거 이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칠 때도 백스윙에 올라가서 당기는 느낌이 돼야지 레깅을 좀 쉽게 가져갈 수가 있지 백스윙 때 여기서 많이 꺾어서 끌고 들어와서 맞춘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캐스팅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린 거는 낮고 길게 밀당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당을 잘하셔야 돼요. 유티를 잘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